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?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? 전 천사였는데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약간 팀장?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나에게 어딨어? 나에게 어딨어?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내려왔을 때 아니 타락천사에요? 아 타락천사에요? 또 얘가 떨어졌구나 거기서 우리 업계에도 타락파워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 있어요 남준아 결혼하자 저 그렇게 질러 좋아 남준아 결혼하자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? 이게 일할 때 좀 힘들어 꿈이 없을까 널 본 것 같아 눈 뜨면 다시 아무도 없는 밤 가만히 난 주문을 걸어 개허는 때보다 크게 뛰는 heart 이 순간 우린 언제라도 어디 때도 또 together whatever yeah whatever yeah whatever yeah 반복도 보기 꺾겠다 나도 모르겠어 나의 속을 널 볼 순 없을까 가만히 보아 보내 두 손을 변하지 않았네요 미친 놈처럼 막혀 쌍을 whatever you are I know you always stay 저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stay 마른 이 불로 너에게 말해 st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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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ways yeah yeah I know you always stay yeah I know you always stay yeah yeah you always stay 참나 난 오늘의 oh 그 모드를 위해 hey yeah oh every night and day oh yeah I know you always stay 너 지금 난 널 생각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we connect to seven